한국국토정보공사 목격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이고 그건 뭔데서 부산까지는 안다왔노? 안경리를 좀 배워보려구요 서울서 공부하는게 더 안났나? 아 부산이 더 좋더라구요 바다도 있고 오 이거 완전 서울촌놈이네 그래도 언젠가는 올라갈거 아닌가베 그래 그래 마 그렇다카이 열심히 한번 해봐라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아이고 어서오이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안경 맞추러 오셨나요? 네 아 아 여기 인적사항 좀 적어주시겠어요? 오 오 이 꽃 안경은 처음 맞추시는거에요? 네 처음이에요 아 이건 어느쪽으로 뚫려있나요? 어 이짝이요 이짝 우측 아 네네 이건요? 그거는 이짝인가? 잘 안비네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검사는 이정도로 할게요 그 혹시 눈이 나빠진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음 좀 된거 같은데요 요즘에 가격표도 잘 안보이고 그 가격표요? 아 제가 옷가게에서 일해가지고 요 앞에 백화점 있잖아요 아 요 앞에 백화점 네 아 저 백화점 네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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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혹시 그 안경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네 오셨어요?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와이리씨 싫은 수산로 무섭구로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 그 후로 몇 번인가 그녀의 안경 초점을 조금씩 그들여 놓았나 그렇게라도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요 제가 보이세요? 이번에도 안 맞네요 안경 맞추는 거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예요? 아 그러게요 계속 왜 이럴까 잠시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안경사님은 부산 사람 아니에요? 왜요? 왜요? 아 아니 딴 건 아니고 말투가 좀 달라서요 아 전 서울 사람이에요 아 서울 사람이구나 어쩐지 그러면 부산에서 계속 살려고요? 잠깐 일하러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번 써보시겠어요? 아 괜찮아요 제가 낄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화났나 그리고 며칠 동안 그녀는 오지 않았다 잠시만요 고마워 사랑 그것은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스산한 바람처럼 지나쳐갔네 영수야 노래 기가 막힌다 그쵸 아이고 천만원은 또 무의 시절의 새끼야 사랑 아이고 또 오셨네 어서오세요 그건 사랑이 없을꺼야 돌아보면 아쉬운 그날이 저 안경은 완성됐는데 이거 드릴테니까 같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? 아 네 서버 오실래요? 이제 저 보이세요? 네 잘 보여요 다행이네요 그 안경 의심 안 해봤어요? 그냥 좀 신경 없는 사람인가 보다 뭐 했어요? 너무하네요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서울에는 언제 올라가요? 안 가요 네 여기에 뗄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랑 그것을 알 수 없는 너의 그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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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초점이 맞아 네 나의 기쁨 미련도 내 기쁨 미련도 나의 기쁨 미련도 네 나의 기쁨 미련도